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LS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들어서 거의 매일 빠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매수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한번 객관적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 상장했을 때 원래 공모가가 얼마였죠 이게? 자 6천원짜리입니다. 이게 공모가였어요. 얼마까지 갔습니까? 러프하게 5만원 갔습니다. 8배에서 9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매수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팩트를 보죠. 자 얼마입니까? 지금 뭐 3만원 잡고 그죠? 60% 하락했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올랐습니까? 6배 올라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6천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다가 3만원 내려왔어요. 그죠? 60% 하락 고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었다. 하한가 두 번 맞은 거니까. 근데 밑에서부터 본다면은 얼마입니까? 아직 6배가 올라있어요. 물론 3, 4만원대 많이 사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크게 빠졌다고 보기엔 굉장히 힘든 가격대예요. 원래 6천원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거 인정하시는 부분이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냉정하게 팩트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6천원에서 5만원 갈 때까지는 이슈가 있었나요? 울트라 커페시트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악재?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던 게 빠지는 것뿐이에요. 단지 하나가 나온 건 뭐냐면은 2차전지 쪽 매출이 안 좋다. 이쪽에 실적이 안 좋다. 근데 6천원에서 5만원 갈 때도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 실적 안 좋았는데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자 영상 찍기 전에 박민수가 이 종목을 신호로 드렸어요. 자 언제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거 12일날 19,940원이거든요. 12일날 제가 2만원에 아침에 넣었어요. 19,940원 책을 댔겠죠. 그죠?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6천원짜리가 19,940원에 시작한 것도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5만원 찍은 날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5만원 찍은 날이 있는데 아 이건 너무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2차전지 쪽도 안 좋은데 그죠? 2만원에 산 거니까 일단 매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신호를 걸었습니다. 1월 5일입니다. 1월 초였어요. 5만원에 전략 매도했습니다. 일단 일단 뭐 빠져나온 셈인데 자 많이 빠졌죠? 이거 이번 주나 다음 주에 2차 매수신호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급락했기 때문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올라갈 때도 2차전지 쪽은 안 좋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2차 매수신호가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자 여러분도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리포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우시는 게 종목 발굴하는 거잖아요. 매매하실 때 이 리포트 받아 두시면 1년 내내 종목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리포트로 다 해결이 돼요.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래는 129만 주 자 어제보단 좀 적을 것 같고 3만원대 언저리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울트라 커페시티 얘기부터 먼저 나오죠.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계속 제 영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파두 문제나 구조 매출 우려를 딛고 급등이 나왔어요. 자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상장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울트라 커페시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워낙 주력 제품이고 쓰임새가 많죠. 로봇, 전기차, 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중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보다 충방정 시간 짧고 사이클 수명도 길고 효율도 높다. 그 다음에 중대형의 높은 전력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그 다음에 LS 머티럴즈가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합금 신소재 고위번호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정했다는 얘기죠 기술력을. 실적도 좋고 공무자금 대부분은 울트라 커페시티 생산 능력 확대하겠다. 캡파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기차 알루미늄 북분 글로벌 기업 오스트리아 하이와 합작법인도 세웠어. 하이엠케이라고. 두 가지 사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차세대 울트라 커페시티라 불리는 리튬이온 커페시티 개발하겠다. 리튬이온 전제 고밀도 울트라 커페시티의 높은 진력 긴수명을 결합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불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제 영상의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부연 설명되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리튬이온 커페시티를 통해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북미 매출 비정이 높다는 부분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에. 첫 번째.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400조짜리 시장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뛰어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LS 머티럴리도 뛰어들었습니다.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티를 통해서 두 번째. 해외 매출 비정이 높다. 전체 85%가 해외에서 나와요. 이 중에 70은 북미 유럽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IRA나 CRMA 아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핵심 원자대법 2025년부터는 북미산 강물이나 부품을 쓰지 않으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철저하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미 매출이 70이다.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블루오션입니다. 이거. 400조짜리 시장.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와 결합을 한 거죠. 단점을 보완하면서. 두 번째. IRA, CRMA. 서방의 이런 중국 규제에 가는 거에 이미 대응이 돼 있어요. 2025년부터. 실적도 좋고 하고 있는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많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를 통해서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400조짜리 시장이에요. 테슬라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충방정 시간도 길고. 근데 LS 머티리얼즈가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북유로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월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테슬라 쪽 일정인데 첫 번째는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리튬이온 울트라 커페시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지분 투자가 들어옵니다. 테슬라 쪽에서.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LS그룹 계열이긴 한데 아직 여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때문에. 배너에 박민석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여기를 LS다 보내주시면 그 일정은 안내해드릴게요. 두 가지. 공급 계약, 지분 투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시장이 오픈이 되어버리게 되면 LS 머티가 당연히 급등을 할 텐데 직선으로 안 갑니다. 엄청 흔들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도 정확한 매매 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정. 공급 계약 일정. 지분 투자 일정. 이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박민수가 PV자면 20년 이상 있으면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들,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영모펀드 매니저들 세력입니다. 진짜. 수천억이에요. 조단위까지 갑니다. 여기 나온 정보가 99.9%입니다. LS라 보내주시면 일정 안내해드리고 미리미리 일정 챙겨두셔야 됩니다. 차트 보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기존에 먼저 상장했던 종목들 좀 더 벙이 많이 나와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었죠. 여기 좀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가 67,100원이고 따블라니까 바로 빠져버렸죠.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좀 빠지긴 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에코프로 머티가 IPO 종목 패턴 1입니다. 얘가 패턴 2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패턴은 수시까지가 있고 이것도 몇 개로 쪼개집니다. 자 여러분 IPO 종목은 기존 종목이랑 다른 게 뭐죠? 보호해수 물량이 있고 기본이죠 이건 개인 매수 물량 상장하고 도로 물량 세번째 패시브 머니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해당되죠.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니까 패시브 펀드가 편입을 시키죠. 이 종목을 당연히 이때 자금이 패시브 머니입니다. 아무리튼 이런 매물들을 보호해수 물량이라든지 개인 매수 물량이라든지 패시브 머니 이거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력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부속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시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나마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IPO 종목 세력 기법이에요. 제가 PB점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펀드메이자 에너지터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세력 기법 세력들이잖아요. 이분들이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올라가다가 계단식으로 안 되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되는데 올라가는 모양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뭐랑 흡수하게 되느냐 이걸 LS로 바꾸고 이걸 두산으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 가는 거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들고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간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속을 많이 세기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무슨 뭐 IPO 종목들 전기차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다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IPO 종목이 세력 기법을 알아야 돼요.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려요. 이게 패턴도 복잡하고 매물 관리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포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LS 머티리얼즈 대형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울트라 커페시티 시장 먼저 기술적 분석 자 여기에 IPO 종목 매매 스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 일정도 포함시켜놨어요. 테슬라 일정 그리고 IPO 유망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IPO 종목 매매 스킬이 에코 프로 머티나 두산 로봇 다 적용했던 방법이에요. 이슈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략 다 짜놨으니까 배너 있는 번호로 아까 LS는 일정이었거든요.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올해 상장하는 종목들도 기법 적용해 보시면 대박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급락하니까 뭐 당연히 실시간 대응방이 필요하죠. 이제는 자 대응방 제가 만들었어요. LS 머티렐드 사인도 드리지만 나중에 이거 일정이 터지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3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급등도 드립니다. 3개 정도 100에서 500%짜리 이게 6개월이네 이거는 지금 드릴 거예요. 신호 여러 번 안 나갑니다. 여러분 LS하고 T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인원 500명입니다. 여러분 자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은 만들어졌고요. LS 머티렐드 사인도 드리지만 자 지금 들어오시면 급등도 3개 추가로 드린다는 거 그리고 아까 중장기방에서 제가 신호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LS 머티렐드 그죠? 매수 나갔던 거 상장 첫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매도한 거죠. 1월 5일 날 5만원에 추가 매수 사인이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IPO 종목 아닌 것도 제가 매매한 게 있는데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인데 이거 신호 드린 게 언제냐면 자 보시면은 거래가 안 되다가 11월 초에 2,500만 주가 터집니다. 하루에 거래가 100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제주반도체를 아 이건 강한 신호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종가에 4,850원에 넣는데 35원에 체결이 됐죠.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있다가 어? 지난주죠. 3만 8,550원 찍은 날 있거든요. 이날 25일 날 이날 제가 매도 신호를 드리는데 자 왜 들었는지 말씀도 드릴게요. 25일 날 제주반도체 3만 8,000원에 드렸습니다. 전량 다 매도했어요. 지금 뭐 급락을 했는데 3만원도 깨졌죠. 이것도 뭐 조명간 2차 매수 신호가 나갈 텐데 왜 3만 8,000원이냐 연복 혹시 보셨나요? 이거 2005년에 여기가 3만 8,000원대였어요. 원형 바닥이 완성이 됐죠. 한번 뚫었고 시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라 본 거예요. 이게 3만 8,400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신호를 드린 건데 이렇게 박민수가 타점을 잡아요.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매도 안 한 종목인데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뭐 갑자기 급독 나온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신호를 언제 드리냐면 자 여기 두 번 바닥 찍었죠. 그죠?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월 중순인가 신성을 신호를 드립니다. 12월 14일이죠. 그죠? 3만 2천 5백 원이 드렸습니다. 그날 사지고 더 빠졌어요. 12월 14일 날 보시면은 이날이죠. 3만 2천 150원에 끝났나? 지금 9만 원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매매한 거 LS머티 매매한 거 계좌가 수익률이 1000%가 넘었어요. 지금 제가 종목을 픽을 잘한 것도 있지만 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장기 하셔야죠. 1번으로 입장하시고 입장하신 다음에 본인 종목 매수가 문자로 주시면요.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에 신호드립니다. 한 명은 안 되고요. 두 명 이상 되시면 제가 따로 신호드릴게요. 일단 먼저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삼성전사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래사업기획단 M&A 신호탄 7년간 M&A 없었는데 이번에 하겠다. 제 리포트 관련 얘기인데 기사가 뜨자마자 제가 펀드매니저이나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님은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여길 뚫어봅니다. 비슷한 분들이 계시죠? 어차피 종목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정보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자료 하나 만들었어요.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AI 로봇 자율주행 구간별 대응 전략 비상장기업 해외상장기업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제가 중장기 방에서 얼마 전에 신호를 드렸습니다. 인탑스라는 종목인데 신호 언제 드렸나 1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되는 종목이었어요. 1월 4일 날 인탑스 26,800원 자 그래서 한 일주일 걸렸어요. 비슷한 가격에 체결시켜드리나 중장기 방에서 갖고 있다가 1월 16일 날 상한가 치고 대량거래 터지죠.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2차 매수사인도 나갈겁니다. 제주반도체 초기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작년에 레인보로봇 지분은 삼성에서 인수했을 때 생각나십니까? 5만원 6만원 있던 주식이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흔들면서 갔어요. 구간대응 전략도 대응별 전략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가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이 리포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AI 로봇 차이점 중에 얘네는 수익률 100에서 500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비상장 있죠? 얘는 1000%짜리에요.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내 종목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터 하나로 끝납니다. 이걸로 진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 있어요. 500%짜리 1000%짜리 종목 LS 머티리얼즈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신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후회 안 하십니다. 박민수가 다 제형 전략 짜드렸으니까 리포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S 리포터 있었고요. LS 텔레그램 여기 입장하셔도 됩니다. 종목 3개 드립니다. 500명 입장 링크 드릴 거예요. 중장기 종목 3개 먼저 드리고 1번 아예 중장기 방해고요. 여러분 종목도 신호 제가 드리고요. 4번 삼성 리포터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8시에 나가는 거 있죠? 아침에 종목 3개 급등주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드리고요.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죠?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급등주 3개 먼저 드리고요. 500명 입장할 수 있고 1번은 중장기방 종목은 8시에 나가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3만원도 깨지고 낙폭이 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민수 보고 욕하시는 폴더는 욕하셔도 되는데 6,000원짜리가 공모가였어요. 얼마까지 갑니까? 5만원 8배, 9배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3만원 꼭대기에서 마이너스 60% 여기서 여기까지 6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또 와요. 자 리포트 받아가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LS 머티 대응 전략 절화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볼 수 있는 자료 삼성 리포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